제18대 대한노인중앙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들어서 OECD 가입과 중에서 노인 빅몰들이 1위고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효창동 대한노인회 중앙회 3층 회실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투표를 시작해 오후 4시 당선자를 발표하고 임명장을 전했습니다. 김오일 당선자는 참석 대위원 272명 가운데 129표를 얻어 4명의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중앙회장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대한노인회를 4단 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장애 노인들도 대우를 받는 일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주택을 가지는데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가 매월 벌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택 가진 사람은 국가자 재산세도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들에게 30만원 정도는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국가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일노인사원제도를 앞으로 국가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오일 신임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대기에 역부족해 정 회원을 65세 이상, 전 회원은 60세 이상 국민으로 명기해서 1,100만 명 노인을 우리나라 노인의 대표 기구가 대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 참여한 노인들은 실망을 주는 노인회장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공약 내용들을 실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오일 신임 회장은 올해 78살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14대와 15대, 16대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 회장직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 중앙회 고문과 서울연합회 명예총장직을 맡는 등 노인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체험한 능력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